— 아.. 승희 형이 전혀 안 받지 으으~~ 야 이거 끄려! 아아아... 받았어 받았어 이 끄는 거 이거는 끄는 거잖아 제제제제, 제가 전화해 전화해 봐 저 전화해 봐 아... 여보세요? 아 방금 왜 끊었어? 안 끄렀파웨어 엘리베이터를 했어 아.. 축제 하거든 수영 축제, 너, 너도 와야지 왜 x4 너 수영이잖아 수영 못해 알잖아 너가 내 선생님이잖아 수영은 수영은 좀 잘 못하거든요 이수영 오빠 있어요 그럼 언젠데? 언제니? 수영씨 다.. 방송이야? 방송 안녕하세요 호동 오빠 안녕하세요 수영씨 스케줄 조절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des 사운드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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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